웬일로 날 보자 했을까 꽤 오랄만인가 무슨 일 생긴거니 조금 걱정돼 아니라고 알죠 별일 없다고 알죠 그렇게 웃지마 말고 지금 내게 말해봐 그디로 잘 살고 있을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 서로를 걱정하던 옛날 사랑은 아니라고 알죠 별일 없다고 그렇게 웃지마 말고 지금 내게 말해봐 지금 내게 말해봐 지금 내게 말해봐 지금 내게 말해봐 감사합니다.